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발용점점! 행복하다! 채널!! 시드lists! 촬영! 매니저üm! 스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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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간장게장, 양념게장 먹방 렛츠고! 오늘 음식은 정수게장이라는 곳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간장게장부터 자, 왜이렇게 커? 원래 이렇게 개가 컸나요? response exercise 으으으음 달달해봤는데 머라 하면 양념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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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건 진짜 밥도둑 얘는 밥을 비벼서 꼭 먹어야 할 맛입니다 와 이 간장게장은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느껴져서 비린거 못먹으시는 분은 힘들수도 있는데 이 양념게장은 와 이건 무슨 치킨보다 맛있어요 양념치킨 이런거 생각도 안나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배불러 미쳤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밥 두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간장게장용, 하나는 양념게장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닭집살 당기는 손으로 많이 포 kicks 고총 로덧 소금 독자 노릇 자, 먹어볼게요 자, 먹어볼게요 전장게장 비빔밥 한낮밤 와... 우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초콜릿 계란 활용점장 간장과 양념의 조합 음 와, 이것도 맛있네요 와, 행복하다 간장게장 vs 양념게장 저는 양념게장 와, 양념게장 소스가 말도 안됩니다,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 이번엔 참기름 마치지 그릇은 탈탈 참기름 숙소 설탕 삶